미국의 해치펀드인 엘리엇이 서서히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 지주사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엘리엇의 의도는 뭔지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엘리엇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핵심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서 지주사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엇은 이렇게 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완성체 업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주주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배당금 정책도 순위익 기준의 40%에서 50%까지 개선할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엘리엇의 요구와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분할 합병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추진안을 보면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단선적인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비스와 글로비스 간의 분할 합병이 핵심인데요. 엘리엇은 이런 현대차그룹 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간의 분할 합병은 주주들에게 상당한 세금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모비스와 자동차를 합병해서 지주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앞서서 발표했던 지배구조 개편안에서는 최대 수혜로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바로 현대글로비스였는데 엘리엇은 현대글로비스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현대차의 방안에 엘리엇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속내를 뭐라고 봐야 합니까? 엘리엇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업의 주가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엘리엇이 현재 보유 중인 현대차그룹의 지분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달하고요. 엘리엇은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의 지분을 각각 1.5%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글로비스 주식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됐는데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이 엘리엇의 요구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 가능성 낮습니다. 엘리엇이 보유 중인 현대차그룹의 전체 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전체 지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합병 요구가 반영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요. 엘리엇은 이제 글로비스 지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글로비스 지분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정의선 부회장의 손 대신에 엘리엇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엘리엇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현대차그룹은 어떤 반응입니까? 현대차그룹은 이제 엘리엇의 요구대로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체제를 갖추면 자회사가 공동출자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가정을 해보면 지주사로 전환됐을 때 지주사와 현대차가 AI 관련 기업을 인수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엘리엇 측의 방안은 비현실적인 요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만큼 현재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리엇이 앞으로 어떤 공세를 취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의 보도입니다.